자 재석강으로 음악 주세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편도 너는 몇 마리 없느냐 넌 힘쓰기워서 망설 때워버리기 재석하느냐 기폭의 눈물 실고 본다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을 피는 것만 파도 쏘니 갈매기만 실기 울고 있네요 방탄이 어디에서든 그는 알까 재석강으로 말 끝냈다 네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 번호 6번 이성도 재석강 부릅니다 수편도 너는 몇 마리 없느냐 땅알린 그리워서 망설성 때워버리기 재석강으로 심폭의 흥물 실고 본다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을 피는 것만 파도수리 달리기만 쉽게 울고 있네요 방타지의 여인에서도 그누워할까 계속해 말 좀 해도 방타지의 여인에서도 그누워할까 계속해 말 좀 해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